안녕하십니까 어제 3시간에 끝내는 성경 전체 이야기 출판 기념 강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배워서 참 기뻤습니다 다음 더 좋은 기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은중 강건하시고 복된 일을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0일 사회독 12일째입니다 여러분은 5월 24일이면 사회독을 끝내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으면 어느 부분을 읽든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머릿속에 있으므로 성경을 한 권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 열한기상 1장에서 10장 그리고 잠원 1장에서 20장입니다 솔로몬은 BC 970년경부터 930년경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주기휴 3년 정도는 체제정비기간으로 사용했고 주기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건축을 시작해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후 13년간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모세시대 때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민족의 기초를 세운 이스라엘은 이후 500여 년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 열한기상 1장에서 10장 그리고 잠원 1장에서 20장을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111일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니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느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판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처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하사린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요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요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대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렘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렘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요하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요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려의 아들 요하베아오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일 용사의 손자 요하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하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하베아와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사람 사목과 하루사람 엘리가와 발리사람 헬레스와 드구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우아사람 살몽과 너도바사람 마하레와 너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비라돈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네카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사람 아스마웹과 사알본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삼바와 아랄사람 사날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사람 헬스레와 아랍사람 바하레와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카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수리아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르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헬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라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요압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조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다를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하스에 이르고 다틈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 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문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명이오 유다 사람이 50만명이었다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근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리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들은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려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로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근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와라근데 내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이심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 112일 열한기상 1장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중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녀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두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두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두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두니아가 애는 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고차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두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두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신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순애녀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인천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두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합을 청하였으나 왕의 중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재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 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우야다 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우와 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우와 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줄거워 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과연 우리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오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 함으로 성업이 진동하였나니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 하리로다 요하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 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 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한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할지라 여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보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 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 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조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우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건이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사무려 하였는데 그 왕꾼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왁계로 말미아무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근데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의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근데 순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 이까 그는 나의 형 여우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류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냄에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 수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우와의 제사장 직군을 파면하니 여우와께서 신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우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우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 이다 솔로몬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우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여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요압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미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 과 요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요압교로 말미압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해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 되니라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유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유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 있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 내가 어찌하여 여와를 두고 한 맹세 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 있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와를 내 악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우 앞에서 견고의 서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제 113일 열한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우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우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우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우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조합해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 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지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위시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지 사흘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 죽은 것은 내 아들 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 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로 산 것은 내 아들 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로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 이라 하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 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내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 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이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랩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제 아들 여우사바스 사관이요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산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년에 한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는 벤데겔이요 아루포세는 베테세시니 소거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슬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모기토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한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노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급당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이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세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여 마비와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중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 114일 열한기상 5장 솔로몬이 기른 모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찬양 찬양 할지 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왁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꾼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여꾼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누로 보냄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누로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 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오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 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녹해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송소와 지송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뽀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유리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위세계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송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물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에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내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뜨를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화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한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거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 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되는 돌과 8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하 과부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되는 줄을 두를만하며 또 노술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또 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 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소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내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구릎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내 높아 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내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 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내 무통위에 어깨 같은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 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 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구릎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로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내 물두멍의 직경은 내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기둥 위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마리와 섯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등잔때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송소문의 금돌쪽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쪽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곶간에 두었더라 제 115일 열한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이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 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 성막 아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초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송소 구릎들의 날개 아래라 구릎들이 그 괴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모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 예급당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 이다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르게 하여 노라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설로문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원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중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간데 주는 주의 중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라엘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지짐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저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암으로 맹세의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암으로 말미암하 하늘이 다치고 피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쉬우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읽혔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극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아보업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걸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 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죽게 부르지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해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고밸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와께 아르기를 마치고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소리로 이스라엘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우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료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우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중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우와 앞에 희생재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재의 희생재물을 드렸으니 곧 여우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순이 여우와의 성전에 봉원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우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재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우와의 앞 노체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재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우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여우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제 116일 열한기상 구장 솔로몬이 여우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우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간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개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왁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왁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수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랄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수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간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 여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애돔땅 홍해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냄해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한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와서 친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 지로다 여왁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왁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빈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빈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메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갤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6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여기지 아니암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만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뿅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대의 은 600세길 이어 마른 한필의 150세길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 117일 자문 1장 다위세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유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얻을 것이라 자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꿸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도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박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금호를 치면 헛일이 같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오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리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리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 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길은 수홀로 기울어졌나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죽 틀에 새 포도죽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와의 징계를 경의 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왁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두다 여왁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이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완은 내가 의지할 이신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에 놀아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야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요하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요하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반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문 사장 아들떠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점 다닐 때 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광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의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쑤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홀로 나아가 나아가 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더라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쇄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어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더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 118일 자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미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암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원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럼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려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괴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서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데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참원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둘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무리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운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원 구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습이 더하리라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나 지혜로 말며마 내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 하느니라 제 119일 자문 10장 솔로몬의 자문 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요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폭이 이마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 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 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 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 의인의 수고는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 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각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왁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와를 경외하면 장수 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여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악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우 악게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악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마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 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 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은 바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혹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참원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진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에 입은 사람을 구원 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 재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 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 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거짓 혀는 잠시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 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 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 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 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 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유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 이 없느니라 자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묘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 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은 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죄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방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참은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우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우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정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론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 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아기를 속죄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운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은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의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노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 하시느니라 운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 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결을 엎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싫어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 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 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둔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화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 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제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화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께는 여화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화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잠원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화 학교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화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화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화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화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보를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화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화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화의 것이오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유로 말미암아 국개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 하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추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걸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탈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 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 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 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유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깨 자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 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 곰을 만날지 연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 그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죄파를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규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 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이라 참은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우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마른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 하느니라 자기의 이를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 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어만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참은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안아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지즘 같고 그의 은택은 풀류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니라 너는 권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 여호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 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음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 께서 미워 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풍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 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우아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우아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우아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오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한글자막 by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of the next week in Salukambu in Salukambu little in Salukambu in Salukambu in Salukambu the